부부 크리천 강수지 강수지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강학린 목사 경축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부안군 행정동호회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불타는 청춘에서 사랑을 싹 틔운 늦깎이 아름다운 부부 김국진 강수지 sbs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강수지는 함께 돌싱이었던 두 살 연상의 김국진과 sbs 예능 불타는 청춘에 같이 출연하며 서로 알콩달콩한 일명 치와 커플로 이름난 상태다 결국 2015년 sbs 연예대상에서 둘은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양식 자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름다운 부부 크리스천 남편 김국진을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킨 강학린 목사의 증손녀 강수지가 정말 궁금하다 강수지 그녀는 누구인가 이름 강수지 수지강 종교 기독교 집안 출생 1967년 5월 20일 53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체 162cm A형 가족 김국진 황 비비아나 2013년생 학력 보송 여자종학교 미국 줄리아 리치먼 고등학교 대한민국의 싱어송 라이터 1집 그것도 보랏빛 창기부터 흩어진 나날들 등 본인의 거의 모든 곡에 가사를 썼다 2002년 10집 발표 이후 2009년까지 약 7년간은 가수라는 본업은 잠시 접어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재는 다시 가수 겸 방송입니다 강수지의 대표곡 보랏빛 창기는 2011년 밸런타인 데이 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프로포즈송 순위에서도 아이유의 좋은 날에 이어서 당당히 2위에 올랐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노라방에서 남자에게 임재범의 고해가 있었다면 여자에게는 강수지의 명곡 보랏빛 창기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한테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 1위를 차지한 곡이다 강수지의 첫 콘서트 개최지가 바로 현재는 무너지고 없는 산풍 백화점이다 강수지는 2001년 치과의사 황 모 씨와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39세였던 2006년 11월 중순에 합의 이혼했다 지금은 강수지와 황 비비아나를 사랑하는 참 좋은 사람 김국진을 만나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예전부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며 현재는 직접 집을 디자인하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쪼들린 미국 생활 어린 나이에 미국을 갔다 한국에서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돈이 너무 없어 심지어 학교에서도 극빈층 대우를 받았다 흑인도 밥을 사 먹는데 우리는 무료 급식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맨하탄 42번가에서 관광 상품을 파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야채가게 아르바이트였다 앉지를 못하게 하더라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사장이 준 퉁퉁 푸른 라면을 먹어야 했다 당시 그 창구에는 큰 바퀴벌레가 날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강수지 증주할아버지 독립운동가 강학린 목사 MBC 할머니네 똥강아지 강수지 증주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강학린 목사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었다 MC 김국지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주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함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42.8%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북행복자단이 전국고주 초등학생 4.6학년 5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하늘들도 조부모의 성함을 잘 모른다며 동의했지만 강수지는 저는 증주할아버지 성함이 생각난다고 했다 이에 김국지는 강수지 증주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셨다고 설명했다 강수지의 당시 예비신랑이었던 김국지는 이를 접고 갈렸고 정작 강수지는 쑥스러워했다 강수지 김국지는 사랑이 싹트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고 사랑스러워져라 벤자민 프랭클린 김국지는 수지야 손줘봐 라고 했고 양세형은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자꾸 두 분이서 일어났냐고 했으며 김여욱 또한 두 분의 애정행각은 들어가서 하라고 핀잔했습니다 강수지의 증주할아버지 언급 강학린 목사 소개 강학린 목사 그는 누구인가 이름 강학린 1885년 6월 1일에서 1937년 7월 5일까지 출생 현 함경북도 김책시 연호동 소천 장소 함경북도 성진군 추서 권국훈장 애족장 그는 1919년 3월 7일 당시 욱정 기독교의 목사 로 재직하던 중 김상필 강의원 등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인근 각처에 연락을 취하는 등 준비를 갖춘 후 3월 10일 캐나다 선교사 로버트 그리어슨이 운영하는 재동비원 광장에 모인 군중 5천명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궐기할 것을 호소했다 그가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도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여 일본인 상가 경찰서 우체국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일갱이 무력으로 이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군중의 분노를 사서 투석전이 벌어졌으며 이 일로 체포된 그는 소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청진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공소했지만 9월 2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추록 후 욱정기독교에서 계속 목회활동을 하다 1937년 7월 5일 향년 5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강인 목사에게 권국훈장 애독장을 추서했습니다 SBS 불타는 청춘 김국진 왈, 수지 남친이에요 강수지 왈, 지금 그래서 기분이 좋구나 김국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돌식남 김구라, 만약에 결혼을 쌓이면 얘기해야죠 난 커플이면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렇게 신랑 김국진과 신부 강수지는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 강수지, 오빠만 믿어요 하루종일 손잡고도 모자란 듯 수지꺼, 국진꺼, 너와 나의 연결고리 누가마도 한 쌍의 커플 그렇게 불타는 청춘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실제 연유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았으며 강수지 모친 역시 딸이 곧 결혼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강수지의 모친은 2018년 하늘나라에 가셨다 강수지 부부는 각각 2004년, 2006년 각각 파경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강수지, 김국진 부부 가정 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 깎이쥐